런웨이를 방불케 런웨이를 방불케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역시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너무나 멋집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화려한 플래시텔의 만큼 우리 정건줄씨의 화려한 이목구비에요 뚫고 나오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누구 한 명 쓰러져주세요 제발 우리 정건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저희가 가운데 정면보시고 파이팅 한 번 외쳐주시겠습니까? 대비 파이팅 목소리도 좋으십니다 네 자 우리 대회비의 힘찬 유추를 응원하며 네 이 피켓으로 또 응원의 힘을 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면봐 주시고요 3월 1일 개봉 예정인 대회비 응원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건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왼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어우 여러분들 야유 아니죠 어우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아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엄청난 호평중인 우리 대회비의 응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비 잘 될 수 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좋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먼걸음 해주신 우리 정건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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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음을 모셨거든요 김민씨입니다